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타로 이 새끼 두디야 두디야 뭐야 애들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안 움직여요 형 미안해 대유 낙하한다 저기서 아 타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대로 떨어지면 돼 좀만 붙여주면 돼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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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디가? 형 어디가요? 형 어디가요? 이게 확 끼우러 확 끼우러 형 보고싶어서 왔어 형 어디가요? 한 명 온다 한 명 온다 형 보고싶어서 왔어 형 빌지마 빌지마요 세상을 자유롭게 날거야 아아 아 너네 자전거 빠졌어 아아 아니께 아니께 아아 야 이상아 자전거 자전거 빠졌어 하필 빠진게 자전거 사람이 빠졌으면 모를까 자전거가 빠졌으니 원 오드의 마블에서도 들어올 때 인사 말하는 날치형님 어디가셨어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타가지고 도종이 안돼 어 두명만 타죠 두명만 타자 욕심부리지 말고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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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파일손톱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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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핰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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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웃긴건 자전거가 물에 빠졌다고 파괴가 돼? 하핰 엔진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대하여 경례! 삘! 아캔두 형 이거 자전거 자전거 타세요 대자전거 타세요 형 대자전거 타세요 아니야 아니야 제발 타주세요 이거 좀 오 됐다 제발 타달라고요 이거 좀 어 그 자전거 800원인데 보상으로 10원을 받았네 아이고 야 니네 자전거는 어쩌고 왜 이렇게 올라오냐 자전거 있는 사람은 이거 타야지 다 헬기 타려고 하 이럴줄 알았지 멍청한 녀석 이게 안되니까 니가 죽는거야 나 해보라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밸려파기 형님 그게 뭐 그죠 으아아아아아악 그러니까 누가 죽는거야 간사지가 왜 안올라와 아무도 내가 내가 이럴줄 알고 그냥 차타고 집까지 왔어 집까지 오는게 더 빨라 맞아 드디어 두벨여행기 가만히 올라가고 있어요 뭔가 터지는 소리가 어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뭔가 자꾸 터져 야 저기 아주 빵빵 터지네 야 성공 간다 폭탄 투하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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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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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쿠루즈의 마음을 알겠어 도쿠루즈 다이아드 빡빡이 형님 빡빡이 형님 어 뭐 날아오는데요 형 피했다 이야 빡빡 터지네 어 여기 자전거 있네 가정할 필요가 없어 어 잠깐만 그거 내꺼야 그거 고등학교 아 이거 타야지 자로야 자로 envy가 갈 거다 에 쭈니 투 원 낙하! 나였음 벌써 뛰어내렸다 3 투 원 낙하! 하지마! 하지마! 이번에도 그럴거 같았는데 바로 안속네 햄재크 한두 번 낚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안믿는다 이거죠 나를 안믿는거야? 저는 믿어가지고 형을 믿었던 만큼 계속 내렸는데 아니 뭐야 난 죽이려는 마음 없었어 유감이야 누가 내 자전거 타고있나? 자 이거 타고 우리 뒤에 저거 엔진 부분에다가 건들면 날라가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 군사기지로 침입하자 어때 오케이 하하하하 정말 색다른다 못할게 없죠 그럼 가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데려와주세요 가지마 자기야 자기야 안돼 여기 정원초가야 자체 가야 하하하하 그냥 가야겠다 여기타고 스넥이랑 정탄복이 얼마 없는데 우리 잠깐 챙기러가죠 아 맞네 그냥 가면 되겠다 이거 타고 다른거면은 그냥 자전거 사고 가는게 더 빠르겠는데 그럴려나 먼저 가 있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혹시 몰라 그래 맞아 우리 공중이야 우리가 직진으로 가면 넌 돌아가잖아 오 오 마이 갓 오 일단 같이가 나 먼저 간다 예아 좋구요 뛰어난 알벨도 혼자 났습니다 형 저희도 결국 하하하하 그냥 달려 하시죠 어 저는 균형가각이 뛰어나가지고 우리 히드라보다 느릴순 없지 자전거를 샀는데 점프 안되는거야 위에 순보 야 그냥 가요 빨리 오라고 이거 순보 짱이라고 여기는 아 나 얘들아 탈래 손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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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나 엄청 빨리 가고있는거 보여 저기요 저 여기 여기서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저도 그냥 탈래요 히드라 그럼 저도 탈래요 엄지손가락 터질거 같아 손아파 이게 좁아요 아 그러면 저기 넓은대로 가자 박잠형 뭐해 비즈니스석인가 박잠? 짜잔형이냐? 짜잔형 두디야 오늘 뭐 먹지 짜잔 짜왕 나 짜왕 사왔는데 4 더하기 여기 좋다 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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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숭숭숭숭 쟤는 쟤는 스무살인데 두살 같아 유학이에요 자신이 하는걸 모든걸 말해 여기 여기 좋다 여기 완전 넓고 좋네 여기 좋다 날라가 날라가서 죽을거 같네요 가다가 죽을거 같네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여기까지 가는것도 힘들겠다 어우 멀다 여기 돌아오면 되는데 어우 멀어 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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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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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저 여기 또 시작이야 또 발짝했다 형 어 저거 뭔소리지 재금 재소용 오케이 됐다 재금 어허 나 비즈니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다시 입성 재금 재금 하하 하하 나 이쑤시개 쳐맞았는데 안녕하세요 어 형 밀지마요 형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잠깐만요 그거 계속 돌리면 안될 아트 그거 돌리면 아트 그거 돌리면 아 주말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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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저씨 아저씨가 나왔는데 주말해 진짜 현장보는거 같다 두들기는게 아 아 아 저거 못하면 지각인데 얘 스쿨버스에요? 컴온 저기 꽉잡아요 물올라 물 밑이에요 네 물 밑이래 야 이거 시몬도 못받아 이거 이거 어 잠깐 떨어지는 순간 그 우리 운전하는 사람 황소인거 알아? 하하 직소 직소 어 야 이거 로데온가요 이거?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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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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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황상호 너 왜그래 갑자기 아 아 야 밀지마 누가 뒷 빌지 마라 밀지 마라 지금 이제 깜짝 ב 가만히 researching 오 보자 떨어진다 조용히 잠수하고있어 뒤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형님 회장 리턴 하아아아아아악 우징하기라하지 또 벨도만 있네 잠깐만 바로 앞에 무리하던데 자전거 어아 나 혼자 갈 순 없지 뭔 소리야 이거 살았다 아 내 것도 물에 들어갔어 게이득 게이득 게이득이래 와 이거 자전거로 그쪽으로 갔으면은 이미 도착하지 않았을까 안 돼 안 돼 출발한다 안 돼 안 돼 베이비 베이비 갈간다 출발 저기요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저 녀석이에요 으아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 다이버점프 죽었어 다이버점프 죽었어 ! 야 자전거 다시가꿔와야되 탁자 이거 타자 이거 황소가 운전한다 자 점프쭉 누른채로 그대로 앞에 점프한되요 네에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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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에에에에 아 형 형 이거... 아아아 튀지마아 죄송합니다 저기 신경 다 날카로워졌어 오 밀지마 밀지마 왜 밀어 왜 밀어 왜 밀어 왜 밀어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 아 나 천천히 으없이 사측이나 할래? 자 이제 우리 뛰어 가서 뛰는거야 자 vou 가만히 있어 오케이 어 나도 자세가 좀 mais 이상한데 용팩 오고고고고고고고 자아! 사람도 뛰었어 이제 우리 차례다 좋아요 잠깐만 이형이 아 형 지금 어르신 죽었다 왠만으로 두드리면 gta에서 무시하는게 좋은거같아 있는듯 없는듯 있는듯 없는듯 그냥 동네친구 지금 밀지마 밀지마 또 밀어 이게 지금이다 아 쟤 너무 성급했어 지금 안녕하세요 이거 뭐 거의 이거 뭐 거의 도둑들인데 이거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아 잠깐 빠삐형 왜그래 빠삐형 왜그래 잘하면 넘어갈수 있겠는데 가자 10던컷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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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따 가자 나왔따 나왔따 어 뭐야 누구세요? 어 자전거 타고 한바퀴 도전하는거야 가자 출발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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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촬영해줄다 자전거 타고 구성이지 한바퀴 돌기 렛츠고 어 investigation 우기 스프 Ort 생 Folge 스포트라이트 딱 붙여뿌어 뭐야 죽을만한 녀석이 었지 죽을만한 야 죽을만한 녀석들 왜케 많아 여기만저 turd 나이소요 나보고 딜기래 어 두뇌가 9000연상금 죽이러간다 어이 형 두디 죽이러갑니다 결국 혼자 하자 아 괜찮다 혼자야 저 시스턴가요 나 혼자 자전거 타고 나 혼자 옥상올라가고 나 혼자 옥상올라가고 헬기타고 지원하러가자 어차피 우리 자전거안에있으니까 만약에 캐스타링 요청하면 또와 그럼 또 들여보내줘야돼? 베리 왜 너 불러서 가는게 어때? 저는 지금 완전히 순탄합니다 여러분들 순탄 순탄 자전거안 자전거안 자 내 자전거왔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끝났나요? 아직이지 자전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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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쵸우후우 Peach 버틴다 아니ugg 접시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